네 안녕하세요 박배준 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연습 방법은 많이 하시는 실수가 머리를 과하게 잡아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인하우스로 스윙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를 고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집에 이런 수건이 있으셔도 되고 헤드커버도 상관이 없고 장갑도 상관이 없이 양쪽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실게요 이렇게 척추각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이 수건이 떨어지지 않게 처음에는 핫스윙부터 먼저 해보실 거예요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스윙을 크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팔이 몸에서 멀어지는 동작 또는 손목을 많이 쓰는 동작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배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